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마쇼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이입니다. 송센스です.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가 유창하게 수타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거짓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야쿠기레데스네. 적반하장이네요. 야, 드디어 이런 어려운 표현도 등장했네요. 적반하장이라. 하지만 한자어로 만들어진 표현, 사자성어 같은데 한자는 한 글자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떤 언어인지 설명해드릴게요. 단어 먼저 볼게요. 수그, 금방 바로라는 뜻의 부사죠. 아야마르, 사과하다 입니다. 아타시가 아야마르, 내가 사과할게!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맛수용으로 사과라는 뜻으로 써볼게요. 난데, 뭐뭐라니?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약간 인용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라니? 세각, 성격이라는 뜻이죠. 두 번씩 말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오시아베리 들어볼게요. 의미 살펴볼게요. 그 사람 바로 적반하장이네. 정말 그래. 사과도 하지 않고 안하고 적반하장이라니 어떤 성격이야? 적반하장. 한자,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표현을 일본식으로는 반대, 야크, 화내다, 기레르를 합쳐서 역으로 화를 낸다, 반대로 화를 낸다 라는 뜻으로 야크기레라고 한답니다. 오히려 화를 내다니의 느낌이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뜻으로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사자성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쓰는 말인데요. 이 기레르, 원래는 잘리다 라는 뜻도 있고 가능형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화를 낸다, 폭발하다 라는 뜻으로 활용했어요. 바로 역반, 역반이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아야마리모시나이데, 아야마르, 사과하다 라는 동사를 맛수형으로 바꿔서 아야마리라고 하시면 사과가 되는데요. 사과도 안하고 라는 뜻으로 말씀하실 때는 아야마리모시나이데가 되겠죠. 아니, 사과도 안하면서 역으로 화를 내다니, 뭐뭐라니? 이런 느낌이 바로 난떼의 뉘앙스예요. 조금은 어렵지만 우선은 통째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A와 B 둘 다 있으니까 좀 더 긴 걸로 말해보자고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B를 해보세요. 서서, 맞아, 맞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떤 이라는 표현도 노이유라고 해서 좀 더 회화체스러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데요. 회화에서 쓰지만 오히려 직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어떤 성격, 도유세가크, 발음까지도 통째로 기억해 봅시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またおしゃべりしようよ! じゃね!